안녕하세요! 체스넛을 좋아해요? 이것들은 체스넛이예요. 집에 집에 있는 건가요? 저는 체스넛을 좋아해요. 체스넛이 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냥 끓여서 먹어요. 오늘 저는 어떻게 익을거예요. 그리고 보통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체스넛을 만들어볼께요. 맛있는 한국식식식식식식을 만들어요. 너무 귀여워요. 율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디오를 두께요. 자, 시작할게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몇번씩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체스넛이 이렇게 부어져요. 뚜껑을 닦으세요. 중강불에서 끓여서 끓여요. 끓여서 끓여서 끓여보세요. 그래서 중강불에서 썰어요. MM 30분 30분 40분 더 끓여요. 끓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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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도록 이것은 1파운드입니다. 2개씩 나눠줄거예요. 하나는 쿠키예요. 곧 만들어낼거예요. 다른 반은 보통 음식을 먹어야죠. 이게 1.5파운드예요. 1.5파운드, 1.5파운드예요. 스푼으로 덮으세요. 음! 사랑해요! 두번째 레시피는 한국 쿠키입니다. 율란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해요. 이건 모탈과 파솔이예요. 그리고 이걸 썰어낼거예요. 먼저 모두 잘라주세요. 안에 다 넣으세요. 이렇게 오늘 저는 아주 행복해요. 제 모든 체스넛이 아주 건강하고 좋아요. 그런데 흑미를 보면 약간 흑미를 보면 항상 그 부분을 꺼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걸 썰어주세요. 이 물탈이 칼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많은 레시피를 만들거예요. 이 물건이나 밥을 사용하여 이 뚜껑을 깨끗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가 흘러내셨어요. 이건 쉽지 않은 작업이예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될거예요. 정말 행복할거예요. 아주 예쁜 쿠키를 보일거예요. 남은 게 아니라 스킨팟이예요. 좋아요. 그리고 모두 사용할거예요. 2 테이블스푼 하늘 1.5 테이블스푼 소금 섞어주세요. 시럽처럼 보이네요. 완성!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떡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미 익었고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국물도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반죽을 부드러운 골고루 만들어요. 아주 좋은 모양을 만들어야해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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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체스넛 크기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체스넛처럼 너무 어려워요. 플라스틱랩을 넣어주세요. 조금만 만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정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율란에 같이 넣어주세요. 아직 organizer 지켜주셔도 돼요. 띄세요 잘 끌고 껴안을 넣어주세요. 예쁘게 만들어줘요. 이것들은 파이넛이예요. 아주 작은 파이넛이예요. 꿀맛이 필요해요. 보통 파이넛과 꿀맛을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이 청양고추를 찾았어요. 아주 예쁜 색깔이예요. 흰 참기맛이예요. 조금씩 우유 그리고 청양고추를 사용해요. 오늘 우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를 만들어보았는 찹쌀떡이 그리고 한국식 tradition 요리한 요리한 요리 요리한 요리한 요리 요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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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오늘 아주 뜨거운 요리한 요리한 요리 요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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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니요. 요리한 요리한 요리 요리한 요리한 요리 음.. 맛있네요! 달콤한, 부드러운, 시나몬의 맛, 파인의 텍스트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청양고추, 청양고추 맛을 볼게요. 음! 청양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정말 맛있어요! 우린 볶아요. 그냥 손으로 만들어요. 제 조리법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deckusi의 citizens. 정당 50대 Elvis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